네, 월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늘 닭처럼 땅만 보며 먼지 속에 모의 하나를 찾고만 있지는 않은가? 늘 닭처럼 땅만 보며 먼지 속에 모의 하나를 찾고만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포로 이후 역사와 관련된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들, 마지막 역사들을 살피며 묵상회 갑니다. 역사적으로 분열한국 끝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고 또 남유다도 역시 불순종 끝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됐었죠. 그런데 그 70년 가까이 갈 때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면서 유다 민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과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성경들과 함께 연대기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일단 에스라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 백성들이 다 언약을 벌이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던 당신의 계획, 이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들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이제 에스라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죠. 새 언약, 이걸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라는 그 내용들이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내용은 앞쪽에는 이제 스루파벨 주도로 1차 귀환과 관련된 역사가 적혀 있고 중간 뒷부분 쪽에 후반부에는 에스라를 포함한 2차 귀환과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적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들을 왜 살피냐, 그 역사들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일들이 성취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단지 이게 역사적 사건들을 나연하거나 또는 무슨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역사의 길을 걷게 되고 무엇 때문에 저들이 이 세상에 이끄는 자가 아니라 짓밟히는 삶이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담겨 있고 지금 이제 유다왕국, 폐망한 유다왕국처럼 이제 완전히 스스로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통해 약속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일들을 여기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남은 자들 끝까지 말소를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행해가시는가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관련된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흐름이 보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부르신 그 길에서 빗나간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들, 현상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경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원래 부르심, 의의 길로 우리를 또 이끄시는 그 말씀들과 격려를 주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길대로 끝까지 거절할 때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말입니다 아마 우리 영혼이 이제 찔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빗나간 삶, 그 부르심을 외면하던 죄로부터 터닝하여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 열방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 역사를 살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될 때에 성령께서 더 정확하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내적 증거는 사실 변화예요 변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발견이 생기고 그래서 빗나간 삶을 고집하던 것에 대한 회개, 애통 하나님 옆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있으니 말씀을 들은데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대로 죄로부터 떠나 의로운 삶, 그러니까 부르심의 삶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된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고 또 그런 삶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렇게 닮아가는 변화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변화는 내적 증거는 다른 게 없어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삶의 변화된 내 모습, 이 삶을 바라보는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화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전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살피고 알아갈 때 그게 이제 바른 역사의식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 역사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행을 받은 삶의 덕 곳곳에서 살아갈 때 비록 거기가 어둡고 험난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고 생존의 문제가 늘 폭풍처럼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 왜 있는지를 아니까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도로서의 삶의 그 길들,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꾸준히 진지하게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요 여화가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아론의 16대 손이었고요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그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스라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들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아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손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다른 그 족보들을 참고해 보면 역대상 6장 같은 경우 이 아사랴가 스라야를 낳고, 그러니까 14절 그 다음에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스라서에는 이 스라야가 에스라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당시 스라야의 아들로 에스라가 아니라 지금 여호사닥이 붙잡혀갔다고 적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따지면 에스라는 그 후에 128년이 지난 BC 458년에 비로소 활동하는 인물이다 보니 당연히 에스라는 그 스라야의 아들일 수 없죠 포로 당시에 잡혀갔던 사람의 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가문의 혈통인 것은 확실한데 에스라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스라야로부터 그거를 자신의 조상으로 언급한 까닭은 에스라라는 인물이 여호사닥,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론의 직계혈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적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역대상 5장의 족보와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족보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 있었다고 보고 근데 지금 에스라가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에스라는 적어도 어쨌든 그 당시 나이가 30세 이상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어떤 법도가 그렇죠 본격적인 사명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를 3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 시기 이후에 태어났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 시기가 30세다라고 하면 벌써 포로로 잡혀간 지는 140년, 150년이니까 충분히 후대에 태어난 사람 적어도 이민이라고 따져도 3, 4대 사람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건데 근데 그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던 석유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호주에 이민 와서 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벌써 30년이 돼 가는데 여러분 이민 역사가 한 100년이 됐다 이러면 그런 집안에서 후손으로 태어나면 사실은 거의 호주인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죠 보편적으로 거의 그 사람이 이민 간 나라에 완전히 그 언어부터 문화까지 다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현지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다 보니 아는 것처럼 이민 온 지 한 10년만 돼도 5년만 돼도 애들이 어릴 때 부모가 바르게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모국의 문화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호주 사회이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려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말이 꼬여나오던가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아예 영어로 하는 게 편하다고 가버리는 게 그게 이민 1세대에서 벌써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가 2차로 귀환해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떤 살아가기 위해 그 시대에 그 유대 사회를 개혁하고 하는 그 이방인들과의 어떤 결혼 문제를 막 이렇게 지적해내고 이런 걸 볼 때 이 가정 이 에스라의 가정은 아론의 혈통이 직계혈통이 흘르는 대제사장 집안답게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를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육들이 자자손손 대대 잘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젊은이들이 그 시대에 저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 쉽게 유행하고 휩쓸리고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K문화라는 게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전부 외국까지 미치고 있고 외국의 젊은이들까지 그렇게 유혹되잖아요 그렇게 막 확 휩쓸리잖아요 그런 것과는 달리 지금 이제 철저히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 그런 에스라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BC 458년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왕 7년째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올 때 그러면 그 유대 지역의 상황이 어땠냐 역사적인 분위기가 이미 뭐 에스라보다 80년 전에 사실은 1차로 귀환을 했었어요 BC 538년에 스르바벨의 주도화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주변에 올 70년이나 비었던 땅에 와서 내 땅 내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들이 늘 싸우는 게 그거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 70년 동안 거기 살았던 특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던 겁니다 처음에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스르바벨 같은 경우 다위사 혈통을 지닌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는 이제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기적처럼 내려진 이 포로 해방 칭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백성을 1차로 귀환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BC 539년 10월에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듬해인 BC 538년에 칭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다니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이제 스르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준비를 한 1, 2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BC 536년에 한 약 4만 명 5만 명의 이 인구들을 이끌고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으로 와서 이제 무너진 이 옛 성읍들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읍들을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70년 이상 예루살렘 지역에서 떠나 있다가 갑자기 70년 만에 돌아와서 4, 5만 명이 와서 이거 내 땅이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살던 주변의 민족들 특히 이제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 똑같은 일이 오늘날 지금 팔레스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그것은 너무도 싫었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결국은 페르시아에 투서를 넣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음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다음 왕이 캄비세스였는데 이 캄비세스 2세에게 이런 투서를 넣는 바람에 캄비세스 2세가 성정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어쨌든 세월에 흐르고 그 다음 왕이 이제 고레스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다리우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게 허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렇게 15년 16년 동안 성전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 4장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잘못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살펴보기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 그게 뭔지 좀 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어가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부르신 또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잊어가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잃고 점점 이제 그러다 보니 각자 생존의 문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오늘보다 좀 더 좋은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런 삶을 사던 중에 학계나 스가리아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심 하나님의 제2의 출애금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잊고 생존만을 위해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을 이제 책망하죠 선지자가 오는 건 대부분 그런 거였잖아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와서 책망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런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게 하면서 또 시대도 마침 페르시아의 다리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재건하는데 그렇게 재개된 이제 성전 건축이 그때로 시작해서 4년 만에 결국에는 완성을 해요 그게 이제 BC 516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후에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더 적극적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이유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불가능했던 이 포로에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출애굽과 맞먹는 출 바벨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열방의 제사장이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고급으로 복귀했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도움으로 예수삼 성전을 재건한 이 백성들이 점점 또다시 안타깝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점점 잊어가면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됐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증거적 사건이 에스라 9장에 나오는데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신해산에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도록 규례를 주셨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솔로몬 왕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시작을 하는 왕권 초기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나라의 안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방과의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결혼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이집트 일단 남쪽에 가장 큰 강대국이니까 이집트와 그렇게 결혼동맹을 맺고 이집트 공주를 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를 잊어버렸고 이방 나라와 잘 지내겠다 이런 의미로 이방 여자들 하나씩 하나씩 다 결혼동맹을 통해 데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까지 선물로 오던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포커스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끝내는 자기 중심적이 됐어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생각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의 어떤 그런 무슨 만신전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지혜와 모든 것에 완벽해 보였던 솔로몬도 결국 이 이방족 속과의 결혼으로 이렇게 무너지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어떻겠습니까 지난주 살펴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결말이 어떻다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허물어가고 불신앙에 빠지고 신비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자살로 죽고 떠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외국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하나님은 이방인, 외국인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경호리 여기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삶을 경계하시는 거지 어떤 외국인, 이방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그 길이 지옥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국인, 이방인이어도 예를 들면 룻 같은 여인은 어땠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혜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했고 떠나서 너의 조상에게 가라 해도 안 가고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경계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2차 우선순위를 떨어지고 외면당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축려내고 그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죄악된 삶들로 말미야마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지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지옥의 길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규례와 법도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 마치 출애국과 같은 엄청난 놀라운 출바벨론의 기적을 맞봤고 또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야마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었는데 결국 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중요성을 또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작은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래가면서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그럼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는 사사기 역사와 같은 악순환이죠 그들이 정말 출애국을 해서 그 사명을 갖고 들어왔던 그 사명의 땅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시대는 사사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포로에 아주 고단한 시기를 70년치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기회를 얻었는데 또다시 지금 폐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약속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과 부르심이 확실하게 자리잡지 않으면 그건 그 누구라도 지금 우리도 어느 시대를 망론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나 그저 뜨뜨미지근하게 믿던 사람들이 때로는 전도집회나 여러 가지 부흥집회나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돼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한다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저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통해 이렇게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의도로라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꾸 그런 자기가 느꼈던 어떤 체험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다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셨는데 이건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눈 감고 뭐 느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완전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각색하는 그런 하나님의 금송화지화 시키는 부희스라엘 왕국과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은혜를 알게 됐다면 믿게 됐다면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모든 일이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말씀 앞에 바로 저는 그 거듭남의 과정이 자꾸 생략되고 이게 무시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금송화지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성도가 됐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약속들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포로에서 주연한 백성들이 그렇게 너무도 놀라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결국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 결국 또 세상 주위를 뺑뺑 도니까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런 함정에 빠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런 상황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와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또 이제 이거 아니다라고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죠 에스라는 학사여 뭐 석의가이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먼저 이런 놀라운 역사 속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도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이게 어느 나라가 강력하냐 아니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우심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구국에서 한 일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종교개혁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과 사명과 불우심을 잊은 백성들에게 그러면 결국은 그 불우심을 목적을 잊어버리면 교회에 있다고 해도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주의화된다던가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종교로만 만나고 하나님을 금성하니로 착각하고 그 힘만 이용하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 가지고 명령하신 그 규례와 명령과 약속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심는 세원약의 성취의 그 과정들인 거죠 그 밭을 일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 신해산 언약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 그 후손들에게 당부했던 겁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일곱 회가 끝날 때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나님을 보려고 이제 택하신 지정하신 곳으로 오면 너희는 그들에게 뭘 가르쳐라는 거야 밥 먹고 잔치하고 그냥 교제하고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 백성 모든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들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이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까지 모아서 이 하나님의 법도 하느라 법도로 알리라는 거죠 이 외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살려왔다는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에서 산다면 그 백성의 도리를 지키며 가야죠 우리가 한국에서 왔지만 호주의 이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운전하던 대로 호주에서 운전하면 완전히 대형 교통사고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걸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볼 때 너무도 중요한 이 사명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바르고 온전하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주신 말씀조차 잘 보존을 못하고 어떨 때는 성전 청소하다가 저 구석에서 발견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분열한국식이 그나마 남유다 쪽에서 정신을 차렸던 왕들 한둘 보면 모였어요 결국 이 말씀 발견하고 말씀 읽고 이게 잘못됐구나 알게 됨으로 말미야마 그거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기에 이런 사건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적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보면 신해산 언약 이후에 그들이 8,900년 거의 천 년 가까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거의 대부분 바르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교 행사적으로는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처럼 그때도 이제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들에 의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망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결국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폐망과 멸망의 결과가 순식간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하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천년 가까이 이루어졌던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런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구사율 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정말 세상에서 구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안목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오 당장 지금 살기에 불편하고 남들에 비해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불필요하지만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이 꽂혀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세대 그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늘 닭처럼 그냥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먼지 속에 돌멩이 같은 모의 하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4천년의 역사 전체를 구약의 역사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닭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사는 닭이 아니라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로 창조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년이 아니라 백년 전을 보고 백년 후의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져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세계를 경영하고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나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세상이 오늘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인동소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또한 히브리소 9장 1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일인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금욕주의처럼 살아라 금욕주의자처럼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도 하여금 당신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누리며 즐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조 젊은이요 젊을 때 젊은 나를 즐겨라 너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그런데 그 즐김과 누림이 미래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는 그런 삶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 계속해서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선택은 너에게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미 오래됐는데 욜로라고 해서 You only live once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거 아니냐 이래가면서 막 사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잘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진정한 자유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제 그 인생의 한 번이니 욜로의 인생을 너희가 어떻게 살 건지 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그렇듯 늘 한순간에 느낌을 주는 일리적 감정만을 여러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의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을 잘 준비하며 살길 바랍니다 예사라스를 통해 보는 고향의 마지막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진심을 보이시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바르게 분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한 길이라고 해도 백년지 대개를 꿈꾸면서 기꺼이 그 불편하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내 길을 추건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늘 나는 잠깐 있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닭처럼 눈앞에 보이는 땅 속에 보이는 그 먼지구덩이 속에 있는 모의 하나를 더 가지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셔서 눈앞에 다가오는 폭풍과 유혹들에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폭풍을 뚫고 더 먼 곳을 보며 그곳을 향한 길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마음에 새기고 삶의 가치로 삼아 나의 보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 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하늘의 천국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